아 네 현재 이제 제 5인격 핸드폰으로 쫙 하고 있는데 이건 안했구요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괴다미설 이제 반주년 이벤트죠 현재 요거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유저 칭찬하기랑 이거 여정 캐릭터 1번 모드 2회 그리고 이것만 남았는데요 오늘 밤까지 하니까 그냥 자고 올라서 하다가 자기 전에 할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일단 몇봉을 이제 궁금하구요 여자 캐릭터 살인바라 하면은 금방 깨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미치껄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로는 해봅니다 컴퓨터로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레디는 다 박으셨구요 자 일단 캐릭터 교체로 묘근나비 그 다음에 특성은 이 정탐자 좋은 것 같아요 얘한테는 텔레포트는 별로 없고 플러시 있으면 좋겠는데 정탐자가 아주 좋더라구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켜보겠습니다 핸드폰을 해가지고 제가 소리를 막을 수 있어서 그냥 양해부터 구일게요 여기 위에구나 여기 이어폰 쪽이고 살짝 소리를 키울게요 목소리는 좀 잠기더라도 안들려가지고 넷 이게 제 몫에서 안들릴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줄여볼까 그냥?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로딩은 데바대보다 훨씬 빨라도 좋다 자 레오의 기억맵이네요 어 여기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 없겠죠? 여기는 없겠죠? 여기로 가겠습니다 바로 미끄럼 듯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설치하고 갑시다 무조건 있을거거든요 이쪽에 하늘에 좀 렉이 있네요 저기 안쪽에 있나? 까꿍 없네 낭비했죠? 괜찮네 일단 갑시다 쭉쭉 가요 저쪽에 무조건 있을거예요 쪼깍 있는거 같은데? 없나? 없는거 같죠? 요 근처에 있네요 여깄다 자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 앉아있죠? 때렸구요 안 맞았네 자 일단 뽀갭시다 자 일단 카우보이가 먼저 걸렸네요 아주 좋은 중도죠? 자 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단은 저 넘고요 설치하고 숨어있겠죠? 위에 때려줍시다 야 나 엄청 때리네 확실히 손으로는 익숙하지 않다 아직 아씨 우동으로 너무 힘들어 아씨 뭐냐 이거 큰일났데 아씨 끄럭끄럭 한대 한대 더 끄리면 돼요 컴퓨터는 편한데 얘는 힘들다 날라가고 지켜보고 있죠? 자 넘어갔었죠? 아우 진짜 힘들어 아우 진짜 힘들어 어이 이게 안맞는다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아직 고정때문에 안맞은거 같은데 이거? 어딨어? 여기있다 오우 얘 땜에 개빡치네 진짜 넌 잡히면 치킨이라 그냥 오우 얘 점이 너무 힘들었어 일단 잡았습니다 발전기는 하나 켜졌고요 아이씨 어디야 아 안보여 이거 겠죠? 일로 좀 일단 넣읍시다 일단 정탄대 설치하나 하고 이게 안보일 테니까 여기 하나 설치하고 시가 넓힙니다 어휴 핸드폰 보기 힘들어 일단 커버이 잘 하더라구요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냥 저기서 오고있네요 이게 뭐 지키죠? 죽이죠? 전 중요한건 죽이면 돼요 죽이죠? 전 중요한건 죽이면 돼요 저기서 오고있네요 기다리고 오깁시다 왔네요 여기 때려주게 진짜 뭐야 누구 때리고야나 지금 의사가 무적이 있었나? 아 이거 왜 안맞냐 뒤로 넘어갔죠 카드가 상당히 잘하는거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보정을 빼버려야죠 아우 들여잡았다 괜찮아요 저 두명만 잡으면 돼요 너무 힘들다 죽어버려 날아가겠죠 날아가겠죠? 자 이제 한명만 던져면 돼요 물에 피 없습니다 승리니까 지금 이벤트 하기 때문에 저건 컴퓨터가 편한거 같아요 어 너무 힘들어 개인적으로 절로 갑시다 벌점이 지금 와 여기 3개 찍혀야되네 너무 멀다 인간적으로 여기 가봅시다 어 없고요 일단 자 한개 남았다고? 저 멀리 있는거 켰네요 저기 사람 한명있다 저기 한명있죠 서있죠 농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그거네 이거는 기계공 아주 손쉽게 얻었죠 이득받죠 원래 자기 힘든건데 발전기 지금 가운데꺼 저거 거기다 돌아가구요 여기 켜졌다 이제 한방판부립시다 여기로 가구요 여기있죠 어딨어? 여기 있었는데 일단은 출입부분 빨리 가야되요 늦기전에 저기 한명있네요 저기도 이제 가나본데 저 이득이죠 한방이니깐 무리하자 갑시다 저기 뭐야 잠수인가? 아 여기 문안열렸네요 저 사람도 있다 나이스 잡았구요 자 인간 의사까지 빨리 잡아줍시다 의사까지 나이스 의사까지 빨리 잡아줍시다 의사까지 나이스 의사까지 잡았네요 자 자 의사가 훨씬 더 자일하기 쉬우니깐 얘부터 걸어줍시다 눈이 좋았네요 자 일단 얘부터 여기다 걸구요 기계공은 무실되요 기계공 인형은 이미 포겼습니다 자 삼계폐 의사가 걸어올 수 있겠네요 무적기도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온다 벌써 왔네 무십합시다 그냥 이따 걸고 지나가는거 잡읍시다 구할거야 아마 바로 여기 있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킵시다 그냥 저기 한 명있죠 뭐 그냥 앞에서 지키면 돼 그냥 뭐라 하려면 나이스 멍청하게 잡았구요 여사가 여기 문 열 수 있으니까 여기 맞네요 잡아주구요 잡아주구요 지금 의사들이 진짜 잘해요 지금 문 열고 있죠 문 여는거 막으면 돼요 야 이거 뭐냐 잡았다 자 저거 끝합니다 뭐하냐 고맙다 자 이제 얘가 멍청한 짓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올킬 하겠네요 어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지금 그렇게 핸드폰으로 하니까 정의 잘 안되네요 어휴 핸드폰으로 얘는 별론거 같다 힘들다 너무 작아 아이패드 이런거면 나올거 같은데 너무 불편하네요 아무튼 뭐 항복했습니다 바로 올킬 했네요 하 한방팍 덕분에 이겼습니다 거의 그냥 간신히 승리할뻔한거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 눌러줍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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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점 얻었습니다 와 영중에서 12회 처치에서 9회 공포일격 1회 파기된판자 2회 저 피치에이님이 진짜 잘했네요 상대방 초보가 한명 있었어요 그 덕분에 좀 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반쯤 됐네요 레벨 아주 좋습니다 몇분 지나면 볼까요 한판이 딱 10분 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경험치 많이 얻었구요 괴다미설도 요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거까지 해서 이제 한판 했네요 그럼 이제 이거 딱 세판하면 끝나겠네요 그냥 지금하고 말아야겠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